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십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이번 주 금, 토, 일, 이 3일 동안은 제가 이탈리아의 로마 교황청 바로 코밑에서 붕예를 냅니다. 아직까지 카두리교 국가인 이탈리아의 로마의 교황청 코밑에서 이렇게 큰 붕예를 열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교 역사상 처음인데 지금부터 굉장히 찬반이 흥분합니다. 조용히 오지 마라. 휘켓들을 들고 지금부터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라 하는 사람도 있고 죽인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로마에서 독잠합니다.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카두리교 맨 심장부에 들어가서 가지는 이 성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부흥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면 살려서 보내주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제게 연락도 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마피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고 그 카두리교의 그 무서운 장벽을 깨뜨리고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아여 저도 목숨 걸고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과 미래에 관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지성의 총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 역사와 미래에 관하여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 의미는 벌써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산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 편의 연극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연극의 줄거리와 대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적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과 공간, 이 시대의 배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배우들입니다. 배우는 반드시 작가가 이미 적어놓은 그 스토리와 그 대사를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연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사를 해버리면 그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사를 말하고 역할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인생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관심을 갖고 그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순종하고 감각과 인생을 뛰어넘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국당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애국에서 해방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예배한 젖과 꿀이 허는 가난한 땅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된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벌써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과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루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가는 환경에 적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꽉 채우고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미혹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조금만 고난에 취하면 자꾸 야곱으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하나님의 길과 계획의 정반되는 현상으로 우리 해곱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 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이 강폐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반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난동을 부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브리스 3장 7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폐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돼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함도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완악하게 되지겠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계획한 안식의 땅에 못 들어오는 버림받고 말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는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여드립니다. 나 같은 인생 무슨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으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냐 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엄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여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와서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전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요. 내가 어머니 뺏으면서 태어나서 하루도 아직 살지 않았는데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영격의 대본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개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찾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와서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혼불을 미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잘못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식들을 기는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려고 작정해놓고 아버지 어머니께 이리 가게 해주세요. 이리 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모가 들어줄 때 계십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어서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고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식은 그거 다 버리고 넘마주의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부모가 오냐? 네 마음대로 넘마주의가 되어라. 그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청렬하게 부모가 정황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지 않고 나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원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걸 보면 이미 자기 갈 길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안수하여 주님을 설득해서 내가 갈 길로 주님이 따라오면서 도와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대장인고 주님은 쫄병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찾았으나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의 길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만해 다 버려버리라.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 도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대살렘계로 가고 하는 말처럼 그만 하나님의 길이 어렵다고 자기 마음대로 대살렘계로 가버리면 그로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튼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한 길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최선, 최상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잡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천국에는 선을 이루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 다음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보여주지도 아니하고서 잘못 갔다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이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길인지 내 길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뜨거운 소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란 것 이 하나님의 길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소원이 사라져버린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온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많아지고 지구하게 마음속에 여러분의 전신을 휘어잡는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뜨거운 소원이 오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일단 마음의 환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당장은 혼돈 속에 있지만 좀 기도하고 기다리면 세월이 흘러가면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 환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하게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성급하셔 하나님 앞서 뛰다가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한 길이 환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앞에서 깨달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았었으면 이제는 순종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브리스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시느냐 곧 순종시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기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세상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모두 다 손꾸락질하고 반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혹은 남편이 세상 길로 가면서 협박을 합니다. 혹은 아내가 세상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남편을 반대합니다. 혹은 일가 친척이 세상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길로 가는 사람을 막고 욕하고 주먹을 휘두를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려는 여러분에게 온갖 퇴방을 하고 온갖 모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세상 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길로 가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순종할 때 희생을 가고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시즌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까지 부르시니 믿음이란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기적을 믿어야 되고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믿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괴속한 사람은 감각주의자가 되어서 눈으로 보는 것 믿고 귀로 듣는 것 믿고 냄새 많은 것 믿고 맛보는 것 믿고 손으로 만져야 나는 믿어보겠다. 그것은 감각주의자인 것입니다. 감각주의자는 절대로 믿음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각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당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볼 수도 없고 잡아볼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감각주의자 유괴속한 사람은 절대로 천당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외수관 사람은 이성 및 과학 만능주의자인 것입니다. 혼외수관 사람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주의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성이나 합리나 과학에 맞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과학이나 이성이나 합리성에는 절대로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비이성적이나 비과학적이라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외수관 사람은 유괴속한 사람과 혼외수관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믿고 눈에는 안 보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치 않은 것도 믿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 대하여 감각주의로 살아서 안 되고 혼의 사람에 대하여 이성적 과학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눈에는 아무 증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내 과학적인 사고로서는 어리석게 보여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믿고 없는 것을 잊는 것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의 수가 갈라진 것은 육의 사람에 의해서 혼의 사람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홍의 수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일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로 깨닫고 그 길에 순중하고 억지적의 믿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여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핏담을 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고 천당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오게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의 시간과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길을 정해놓고 살려고 하다가 휘투세이가 된 사람 많습니다. 내 세운 가정, 내가 세운 사업, 내가 사운 내 인생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힘이 붙이니 휘투세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오. 야외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일생의 모든 삶의 계획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시오. 예수님 조차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 계획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때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 오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계획되어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